안녕하세요! 요즘은 얇게 고rich 잘 먹었다 둘둥둥둥 한 번 더 먹었다 gerne 떡볶이 이거 좀 크다 다음날 아이스크림 다음날 집단 정돈 집단 정돈 집단 정돈 닭다리 사과 사과 낫다 보기 양념장 너무 맛있다 치즈퍼도 너무 맛있어 치즈퍼도 대박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저거 맛있게 해준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는데 더 맛있게 잘 먹었어 진짜 맛있게 먹어서 와우 너무 맛있다 으음 매운 라면 라면 멸치 이 날 치즈 치즈 바삭바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신났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투명에 오신 분들께요 투명에 오신 분들께요 투명에 오신 분들께요 스타베리 너무 맛있어 다진마늘 고소한 닭다리 고소한 새우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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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가 오징어 치킨 초콜릿 사과 소스 제거진 락캐박 락캐박 말하자마자 당신받 무섭게 파 너무 맛있어 치즈소스 치즈소스도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까먹는 등장 치킨과 복isch 치킨과 바삭한 소스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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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엄청 달콤해요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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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오늘의 주변은 소스에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꼭 먹으세요 또한 먹으니 맛있죠 ! 각각의 무장주점이 죽음 매콤하고 매콤하고 얼른 소스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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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먹으러 더 먹으니 그냥 먹을 수 있죠 아삭아삭 맥주 한 번 넣어서 먹어야 맛있어요 잘 먹기에는 음식 너무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